안녕하세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누군가가 나 이번에 하와이로 휴가 가기로 했다라고 말하면 아 부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하와이는 최고의 휴가지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상 낙원 같은 하와이가 요즘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늘 편치 않은 주민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지난 토요일 갑자기 하와이에 사이렌 소리가 울면서 지금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대피사로 대피하십시오.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경보가 울려퍼졌습니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황급히 뛰고 숨고 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오늘은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공포의 38분. 오늘의 이슈입니다. 박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와이에서 경보가 잘못 울린 소위 오경보가 울려퍼진 그 순간 공포의 38분. 정말 놀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38분이었습니다. USA Today는 인간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주민들, 관광객들은 차를 버리고 인근 터널 같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텅 빈 그 차만 덩그러니 남아서 순식간에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컨크리트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일부는 경찰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여자아이를 대피시키려는 남성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딸인 듯 보이는데, 도로 바닥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어서 오죽하면 내 딸을 그 안에다 넣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데를 찾아보느냐고 무슨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집 안에서는 욕조 안으로 숨기도 했고요. 한 가족은 강철로 된 선박 컨테이너 안으로 몸을 대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이 한꺼번에 지하로 뛰어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성당 같은 곳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를 한 노부부는 침실로 가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기다렸다고 해요. 그냥 침실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그냥 둘이서 손꼬고 붙잡고 그냥 어쩔 수 없다 맡기자라고 겸허하게 기다리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야말로 재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뛰고 숨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3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저희는 그런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라는 걸 알고도 참 긴장되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와이에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엘버트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거를 담아봤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제가 처음 경고를 접한 것은 아이와 같이 아침을 준비할 때였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화가 이렇게 파운드 알럭트가 돼서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애들 데리고 걸어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 엘버트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있고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갑자기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막상 일이 갔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엘버트 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이걸로 저희는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경보가 잘못 나간 것으로 지금 원인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황 해제입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38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38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하와이 주정부는 그게 최선의 시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오경보가 처음 발령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비딕의 하와이 주지사는 어제 CNN과 인터뷰에서 8시 13분, 그러니까 경보가 발령되고 약 6분 후에 잘못된 경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바로 주민들에게 잘못된 경보였다라고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데는 8시 20분에 실제로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빨리 정정이 됐죠? 네. 그런데 트위터를 하지 않는 주민들이 더 많죠. 모르는 거죠. 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38분 후에 그 다음에 받게 됐는데 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상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와이 주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하튼 실수이기 때문에 앞에 있을 수 있는 몇 단계가 스킵댁에서 그냥 바로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38분 후에 정정을 했다는 게 최선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실제로 북한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북한에서 하와이를 미사일을 쐈을 때 38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4,600마일 떨어진 하와이로 만약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이 미사일은 20분 아니면 하와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 나서 어떤 미사일인지 그리고 또 어디로 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 5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경보를 하게 되면 이 주민들은 경보를 받고 대피하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15분 사실 굉장히 대피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적어도 살아남기 위한 기회를 받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상황이다 해놓고서 38분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 상황과 비교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거죠.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실제 이후에 연방정부나 두 정부가 다시 전문 리뷰를 해보기 시작했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화 유복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하튼 그 15분 동안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번 경보에서처럼 문자메시지에 그 셀터를 찾아서 대피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셀터를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컨크리트 건물 또 세멘트 건물 그리고 지하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건물 내 중앙 부분을 찾아야 하겠는데요. 하와이주의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실제 이렇게 핵폭발이 일어나면 사실 주민의 90% 이상이 잘만 대피한다면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만 대피한다면 그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잘 대피하는지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대피한 다음 최대 14일 또는 정부가 이제 밖에 나와도 괜찮다 할 때까지 이 안에서 잘 생활을 하면서 바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는데요. 주정부는 이런 정보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대피할 때 라디오도 챙기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에는 오경보였지만 다음에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정부 지침에 잘 따라달라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게 또 오작동 경보였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대피는 진짜인 것처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또 실수는 다시 없을 거고요.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거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피도 잘해야 되고 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 이런 것 때문에 14일 동안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각했을 당시 두 초강대국은 서로를 향해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선제공격도 가능합니다마는 최소한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도 즉각 발사한다는 그 분명한 규정만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국 모두 여러 차례 오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청난 거위대가 움직이는 것을 당시 기술의 레이더가 마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으로 오판하는 것도 있고요. 한 번은 구름 속에서 반짝거리는 위성을 또 미사일로 잘못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만일 실제 상황이라는 확신으로 방어용 핵미사일을 누구든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같은 실수가 앞으로 잊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같은 오판과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판과 실수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박형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